나라별 교도소밥 너길 와 독일답게 소세지 나오는거 벌써 근데 이건 뭐 카레인가? 푸딩이구요 이거는 일본 저기 생선 하나 나오는거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된장국이구요 그죠? 이거는 뭐 야채볶음 밥 대망의 영국 근데 피쉬엔 칩스가 없네? 그리고 뭐 스파게티 소스 그리고 와 드링크 꽤 많이 준다 포도주스랑 오렌지 주스랑 쿠키 멕시코 여러분이 보기엔 좀 약간 그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결혼한 유부남이 보기에는 먹을만한데 수준입니다 미국 야 아니 여러분 미국보니까 나는 솔직히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여도 강대국에서 해야겠어 저기 노예짓을 해도 대감집이 낫다고 했나? 아닌데? 감자튀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입니다 러시아 저기 뭐야? What's that? And what's that? 저거는 브릭 아니야? 저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한국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니 씨 그럼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나는 왜 씨저를 막 아니 이게 어 이거 어? 어? 햄버거 햄버거 저희 가족들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틀렸잖아 나보다 더 잘 먹잖아 우리 가족보다 더 잘 먹잖아 나보다 더 잘 먹잖아 나보다 더 잘 먹잖아 나보다 더 디아 이모탈 설치하면 중국 스트리밍 프로그램 설치된다는 뭐 같은 구라를 믿냐? 내가 해본다 칭칭한칭 뺑초랭 이게 뭐야 선착순 한명 크리스마스 케이크 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껏 촉촉해졌어요 12월 25일에 인터넷 하면서 멋들 하는 거야 이 양반들 아 진짜 강아지들 왜 저러는 거야 그 우리집 강아지 콩이 산책할때도 저랬어 아 왜 나무를 끼고 돌아 내가 분명히 내가 가야돼? 아 나 진짜 저 조금만 놈 아르마로 훈련하는 중국군 저는 두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웃기긴 하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두가지가 동시에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니 근데 약간 너무 배그 같긴 하다 그치 그냥 배그 게임하듯이 그냥 나이스 트라이 맘 맘 지도는 좋았어 나를 먹게 하려는 그 시도 실제로 근데 너무 과일만 많아가지고 그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에이아이야 매도당하는 사람 그려줘 그 매도가 아닌데 깨알쌀 아니 나 줄세기 시멘트 엎었대요 시멘트에 물 묻은 거 굳는 거 몰라서 하수구에 넣었다가 막혀서 큰일 났다 와우 야 아 아 이런 나 오늘 재옥만 먹고 퇴사한다 레알 대리님 내일 점심 보쌈이래요 내일 보쌈만 먹고 퇴근한다 퇴사한다 대리님 내일 부대찌기래요 아 내일 부대찌기만 먹고 퇴근 퇴사한다 여러분 우리 친애하는 육뚱님도 텔레그램 가입을 했네요 아 이제 육뚱님이 뭘 아셔 역시 육뚱님이야 블루아카 아니야? 근데 이 미친 생선 대가리는 에이 너 브리티쉬야? 생선 대가리 가리 진짜 이건 레전드 아들 사인회에 난입한 아버지인데요 왕자의 게임 프리퀄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 출연한 테넌트 사인회에 이 녀석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닌데? 라는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들고 있는 아빠 데이비드 테넌트 He's not that special 딸 천재가 아니고 아들 천재 이게 뭐냐면 맞춰보세요 정답은 30초 후에 공개됩니다 레몬이랍니다 집에서 재배한 레몬 황천에 뒤틀린 헬스 크림 레몬 일어나기 쉬는 아침 자연스러운 거 무서워 아 일어나 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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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하하하 реально 하하하 Major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aspects 옆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 있거든요 포토샵으로 가로로 길게 만들어둔 것 같아 밥도둑 표정 봐 고양이 표정 봐 고양이 표정 봐 너 새끼 뭐야 내 거 왜 먹고 있어 야 옛날에는 생선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스와이프로 돌려가면서 먹고 싶은 거 반찬 돌려가면서 하면 되겠다 호주 10대 범죄 시 인터넷 안 되는 곳으로 보낸다 가장 강력한 처벌 소년원인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죠 인터넷이 안 되는 것은 나에게 차라리 죽은 물 달라 남편한테 연락이 안 내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지금 녹화 중이잖아 아 남편아 제가 저 남편분이어서도 인정이죠 뭐 이거는 흔히 없는 기회인데 당연히 찍어야지 좀 이따 받아도 되지 뭐 어 스키디벱 토일러 14일간 치료? 스키디벱 토일러에서 치피치피 짜빠짜빠짜빠로 옮겨갔습니다 다른 병에 걸려버린 거야 사라진 로망? 로망이 왜 사라졌어요? 아 도로가 폐쇄가 됐네 야 인마 그렇게 로망이 좋아? 그렇게 로망 쫓다가 머리 위에 돌이 그냥 뻥 팥붕 슈붕 논란은 끝났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오리지널 붕어빵 아 아니 근데 야발 대가리는 좀 빼고 넣으세요 알겠어 알겠는데 대가리를 꼭 쳐 대가리 페드시가 있나 미치겠네 진짜 얘가 그 어떤 만화에 나오는 앤데 모바일 게임 찰떡이다 그저이 줄임말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거 길막하지마 원래대로라면 길막지마 인데 줄임말로 더 길어졌다 길막하지마 길막하지마 아 그러네 길 그리고 화났을 때 구지줄 갈! 길! 갈! 이게 뭐냐면요 롯데백화점 이랍니다 저기 어 어 어 롯데백화점에 혼자 있게 되면 겪는 1인칭 화면입니다 K100롬 아니냐 셀프로 강아지 앞머리 잘랐음 아 내가 우리 콩이 잘 자른 거 맞다니까 콩이 정도면 잘 자른 거라니까 내가 저 정도는 아니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람 설정에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우와 oud 이와 다 이 우리 이 아 으 감사합니다.